안녕하세요 지미림입니다. 오늘도 역시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동차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물론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지미림의 지미필름은 자동차만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동차 이야기는 기본 그냥 베이스로 가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던 뭐 이슈가 되는 얘기들도 할 수 있고 학교 얘기, 공부 얘기, 직장 얘기 그래서 물론 자동차 얘기가 기본 베이스로 되기는 하지만 다른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할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자동차 얘기입니다. 핫한 이슈들을 약간 좀 모아봤어요. 요즘에 핫한 어떻게 보면 자동차 뉴스 같기도 하고 자동차라는 제가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기사도 뉴스도 정말 많이 보고 블로그, 유튜브 포함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자료들을 워낙 많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소개해드리면 흥미롭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몇 개를 좀 뽑아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펠리세이드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 자동차에서 8세대 소나타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소나타라고 하면 사실 옛날부터 워낙 스테디하게 팔렸던 그러니까 현대차를 끌고 나갔던 메인 차종이죠. 거의 뭐 현대를 일으켜 세웠고 먹여 살리고 있다 라고 해도 과음이 아닐 정도로 소나타의 인기는 굉장합니다. 정말 많은 가정에서 소나타를 선택을 하고 있고 정말 중산층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나타를 선택할 정도로 소나타의 인기는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모든 걸 개선한 뭐 플랫폼까지 다 바꿨어요. 모든 걸 개선한 8세대 소나타가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은 2346만원에서 3289만원까지 책정이 돼서 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봐야 저는 스마트, 프리미엄, 프리미엄 패밀리, 프리미엄 밀레니얼, 인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둬서 약 천만원 정도의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서 주행감이나 정숙성 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게 경량화를 첫 번째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내 거주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소나타도 그 휠 베이스와 전장이 늘어나서 실내 거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차의 크기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둔 듯해요. 스마트 스트림 기준으로 2.0 엔진의 6단 미션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 빌트인 캠, 음성 인식, 보스 오디오, 피제로 타이어까지 정말 갖출 수 있는 최첨단 옵션은 다 갖추고 있고 타이어도 피제로라고 하면 정말 고성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나오는 차들은 타이어도 아무거나 껴주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타이어들을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대화와 첨단화를 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게 한 번에 느껴지는 차가 이번 소나타 8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지없이 한국에서는 약간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신차를 내놓게 되면 사실 이 신차에 결함이 있는지 신차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거 찾아내기 약간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지없이 이번에도 찾아낸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는 현대 임원진들이 먼저 발견을 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소나타의 소음 진동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어떤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출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함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뭐였냐면 품절음이 약간 들린다거나 소음이 약간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현대 자동차 측에 따르면 한 이 정도 되는 부품을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이 부품 하나를 교환하면 해결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출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차라고 불릴 수 있는 차니까 완벽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전 차량을 바꿔서 이 부품을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인도 일정 예상됐던 인도 일정을 약간 미루는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 10일간의 사전 계약 대수가 약 1.2만대라고 해요. 뭐 압도적인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나타의 인기는 역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현대차는 EQ900을 출시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로 출시를 며칠 지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완벽함을 추구해야 된다. 조금의 하자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결국에는 이제 완벽한 차를 고객한테 인도를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한 거죠. 사실 이후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신속한 대응과 나온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나타 그 8세대 디자인을 보면 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베이라이트의 디자인을 과감하게 뺐어요. 헤드램프를 보면 헤드램프가 거의 뒤까지 이어진 듯한 이렇게 뒤로 날리는 듯한 그래서 본넷까지 이렇게 침범해서 이렇게 쭉 뒤로 간 모습이 보이고 리어 디자인도 보면 리어 램프 부분이 일자로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요즘에는 좀 포르쉐도 그렇고 좀 채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볼보스럽기도 하고 마세라티스럽기도 하고 물론 근데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누구든 뭐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베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요즘에 유행하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소나타가 지속적으로 흥행을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기는 하지만 워낙 기존에 많이 팔렸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안 봐도 비디오 같아요. 분명히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LPG가 풀렸죠.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게 풀렸죠. 그래서 LPG 모래까지 합쳐서 굉장한 판매량을 좀 나타낼 것 같은데 이 LPG는 따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LPG가 좋은 이유는 뭐 연비가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LPG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럽니다. LPG 가격이 싼 이유는 세금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휘발유나 디젤도 가격 자체는 원래 낮은데 거기에 엄청난 세금이 붙어있죠. LPG는 결국에는 가격 변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싸다고 바로 난 LPG 사야지 이러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나타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고 제가 조만간 이거는 시승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승을 해보고 촬영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19년 서울 모터쇼 얘기입니다. 킨텍스에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 모터쇼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 모터쇼에는 기아, 현대는 물론이고 포르쉐, BMW, 벤츠, 아우디, 미니 등 여러 브랜드가 참여를 해서 신차를 실제로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할 계획이죠. 저도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포르쉐 쪽에서 초청을 받아갔고 아마 포르쉐 부스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서울 모터쇼를 좀 구경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모터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 게 그 피사체가 자동차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모델, 레이싱 걸을 찍는다거나 거기 서 있는 모델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쪽에는. 나중에 저는 신차가 출시되면 좀 자세하게 보는 편이죠. 뭐 어쨌든 신차를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가볼 만을 하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포르쉐가 코드네임 99이죠. 911 까레라를 출시를 하고 새로운 버전의 마칸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또 그리고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신차로 나올 차량들을 약간 알아보면 BMW G4가 드디어 나옵니다. 아이팔이 나오기 전에 제가 BMW에서 유일하게 좋아했던 디자인이었는데 새롭게 바뀌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풀체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탑도 소프트 탑으로 변경됐다고 그래요. 하드탑이라고 하면 사실 뭐 경고하기는 하지만 개폐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타같이 소프트 탑을 채택을 해서 개폐를 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BMW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3시리즈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새 7세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320d와 330i 이 두 가지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레인지로버 벨라 제가 레인지로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인 레인지로버 벨라의 SV 모델이 SV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출시를 한다고 해요. 랜드로버 제규어 구둡에 SV5라는 고성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BMW M처럼 제규어 랜드로버의 고성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SV5라는 명칭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인지로버 벨라에 SV라는 마크가 달렸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약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관으로만 스포츠 바디킥 같은 걸로 튜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 일단 모하비 후속 버전이 전시가 될 것 같아요. 모하비 다음 버전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컨셉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텔로라이드가 이번에 전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텔로라이드가 전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출시, 몇 년 후에 출시를 하는 건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출시 계획이 없다고 기아차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텔로라이드는 사실 북미를 타겟해서 만든 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3라든지 벤치 A 클래스 벤치 A 클래스의 4세대 모델 그리고 시트로인 같이 저는 크게 관심이 없는 차량이지만 어쨌든 이런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이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얼른 표를 구해서 구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포르쉐 911 코드네임 992가 출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제가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포르쉐 까레라예요. 그러니까 911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까레라, 까레라 S 터보 모델도 있고 4륜 구동인 4도 있고 타르가라는 모델도 있고 991이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 저는 까레라를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까레라 중에서도 오픈모델인 까브리올레라는 버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주변 지인이 저에게 포르쉐 사진을 보내줬어요. 와 정말 너무 사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차량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 포르쉐가 이렇게 또 땡길지는 몰랐는데 제가 박스터를 또 타봤기 때문에 포르쉐를 또 사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파를 정리하고 까레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굉장히 진짜 고민이에요. 지금 고민이라서 이러는 거고요. 레드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레드 색상의 탑 그리고 하얀색 화이트 바디의 까레라를 보는 순간 그 바다 옆에서 이렇게 찍힌 이 차를 보는 순간 정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조합이 뭐냐면 요즘에 911 한 대를 딱 사고 펠리세이드가 한 대 딱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의 조합입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세 가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역시 즐겁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보시면서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어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따봉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눌러주시면 진짜 클릭 클릭 한 번인데 클릭 두 번인데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한 명 한 명 늘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영상을 정말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늘 지미님의 지미필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